이번에는 테라스를 왔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는 얼마나 좋을까요? 개와 고양이가 쉬는 데도 있고요. 여기 있으면 졸음이 솔솔 올 것 같습니다. 새들이 와서 고양이 밥을 먹느라고 여기 앉아서 놀아요. 새들도 와서 놀고. 너무 깨끗하려고 하면 걔는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고 동물들과 같이 살려면 너무 깨끗하려고 하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과연 내부는 어떨까요? 딱딱 정돈된 것보다는 약간씩 흐트러진 의자들. 그리고 작은 촛대 두 개로 소박하게 꾸민 식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해보이는 집.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이에요. 집을 건져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클린을 안 해도 되는 클린한 집이라고 그랬어. 하와이 하면 또 훌라 춤이죠? 누구도 움직여야지. 이것만 움직이면 안 돼. 전문가의 코치. 지금부터는 훌라 타임입니다. 알로하. 알로하. 이번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널찍하고 냄비들이 카지런하고요. 주부님들이 딱 부러워할 만한 곳이죠. 이렇게 냄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놔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손이 가면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딱 잡아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씻으면 갖다가 딱 걸으면 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사서 이제 우리 아드님 조슈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갖다가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욕실을 보겠습니다.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욕실이고요. 몸만 씻는 데가 아니라 마음까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 반갑네 이거 떼수건이요. 떼타올을 꼭 옆에다 갖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걸 하면 이제 월쩍한 마음도 가시고. 한국 생각 나도 이것만 봐도 행복하고 그래요. 문숙 씨가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풍경이죠. 마우이 주민들의 직거래 장터인데요. 다른 게 있다면 이런 열대 과일들입니다. 코코넛, 이 고기가 나와요. 이 코코넛 버러가 영양가가 상당히 높고 사투레이 팻이라고 그러죠. 포화지방산 중에서 가장 질이 높은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코코넛 열매를 바로 따서요. 빨대 하나 꼽으면 코코넛 생과일 주스가 완성됩니다. 과일은 직거래 장터에서 사고. 채소는 친구 밭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이날 당근 좀 캐려는데 지렁이가 발견됐어요. 그놈 참 튼실해 보입니다. 지렁이만 사는 게 아니라 방앗개비의 벌의 완전 동물의 왕국입니다. 기농하는 데는 잎사귀들이 다 이렇게 벌레들을 먹었어요. 그래도 그게 바로 농약을 안 썼다는 증거가 되죠. 빛깔도 이렇게 곱습니다. 야채 주의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야채를 많이 먹게 되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자연 치유식 전문가로 살고 있는 영화 배우 문숙 씨의 집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2층 침실인데요. 천장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나무와 화이트가 만난 인테리어는 한마디로 심플한 그런 침실입니다. 전부 판자를 이렇게 이어서 원목으로 만들어진 아주 아늑하고 진짜 오두막다운 기분이 들어요.